라면을 즐겨 먹는 데요. 원래 라면은 일본 음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의 시초는 누구이며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면의 유래와 역사라면이란 면을 증속시킨 후 기름에 튀긴 것, 또는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에 분말 스프를 합친 것을 일반적으로 라면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조리가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성이 있기에 제2의 쌀이라고 불려지고 원조는 일본입니다. 혹 중국이 원조라는 설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라면은 일본에서 처음 생산되었습니다. 1958년 안도우시로후꾸라는 일본인이 술집에서 튀김요리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라면 제조법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즉, 밀가루를 국수로 만들어 기름에 튀기면 국수 속의 수분은 증발하고 국수는 익으면서 속에 구멍이 생기는데 이 상태로 권도시켰다가 필요할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작은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서 본래의 상태로 풀어지게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해 가을 일본의 일청식품이 국수발의 간단한 양념 국물을 가한 아지스케면을 끓는 물의 이분이라는 캡치프레이즈로 시판한 것이 글요시이고 1959년 베스코크 1960년 명성식품에서 치킨 라면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라면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라면은 아지스케면으로써 면 자체에 양념을 가한 것으로 시일이 경과되면 쉽게 변질되는 단점이 있어 1961년 명성식품에서 현재와 같은 스프를 분말하여 별첨한 형태의 라면을 생산하게 되어 오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면의 어원을 찾아서 오늘날 흔히 쓰이고 있는 라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라면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것은 20세기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본의 라면은 손으로 가늘고 길게 늘리는 베노벤으로 흔히 남면으로 불렸는데 이것이 일본어의 라면의 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라면의 어원에 대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면의 어원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첫째 일본어 사전에 노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노면 노맹이란 일본 발음이 라면의 어원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둘째 왕문체라는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일본 라면의 뿌리인 부케도 주가 식당의 요리사였는데 다 됐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호료 하오라라는 특이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라면을 따서 라면이라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믿을 만한 설입니다. 한 줄 두 줄 네 줄 여덟 줄 이런 식으로 면을 늘려 빼는 재법을 중국에서 남면이라 한다. 남면의 중국 발음이 라미엔인데 이것이 굳어 라면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우리나라의 라면의 역사 우리나라 라면 생일은 1963년 9월 15일입니다. 식량 부족으로 절대 빈곤에 처해 있던 1963년 9월 삼양식품이 일본으로 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치킨 라면을 선보이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2년 뒤인 1965년 롯데공업주 현재 농심에서 롯데라면이 생산하면서 국내 라면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뒤이어 신한 제본의 달라면, 농방유량의 표라면, 풍년식품의 류라면, 풍목재면에 아리랑라는 등이 생산되면서 메이커들의 난립상을 보였으나 1969년에 이르러 농심과 삼양의 이계사 체제로 압축되었습니다. 1983년까지 농심과 삼양의 이계사에 의해 14년간 주도되어 오던 라면업계, 1983년 한국의 아쿠르트, 1986년에 빙그레, 1987년 12월에 오뚜기 라면이 라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현재의 오계사가 약 1조 2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방대한 시장이 형성되게 된 유인으로는 당시 식량부족에서 온 절대빈곤 해소기여라는 기업인들의 의지와 정부 지원의 뒷받침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50년대에서 70년대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빈소득 향상 이에 따른 레저생활 증가 영향을 고려한 주식 및 간식용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난 것이 주요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챙긴 중일전쟁의 또 다른 전리품을 라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라면은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 때 처음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라면은 이때 중국군의 전투비 상식량으로 사용되었는데 일본군에게 생포당한 중국군 포로들의 짐꾸름이에서 라면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기름을 튀긴 요리가 발달하였으므로 늘은 식품을 튀기게 되면 식품이 건너되어 저장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중국군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사용된 것은 수분이 적어 가볍기도 할 뿐더러 기름을 함유한 고칼로리 식품인데다 급할 때는 끊이지 않고 과자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본인에게 전해진 것인데 이렇게 할 초보적인 튀김라는 비상식량, 전쟁식량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중국에는 이분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밀가루와 계란을 반죽하여 기름에 튀긴 것으로 제조원리는 인스턴트 라면과 같으나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현대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편리성, 신속성, 경제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종례의 라면을 개량 발전시켜 인스턴트 식품화했고 이 과정에서 라면은 안도우시로우쿠가 즉성라면으로 상용화했는데 그는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라면을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튀김 요리에서 제조 방법 힌트를 얻었고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